오늘 좀 다룰 주제가 많기 때문에 방송을 한 20분 정도 일찍 시작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 이번에 내용은 주로 이제 윤 대통령이 앞으로 선거 문제를 전혀 언급하지 않을 것 같다 그런 부분을 한 번 더 이제 아주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문제를 그 이야기는 다르게 표현하게 되면 윤 대통령이 4월 10일 총선에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만드는 결과를 기꺼이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여러분들 해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대단히 이제 중요한 그런 뉴스다 이렇게 봅니다. 물론 다른 데서는 이제 이런 부분을 다루지 않겠지만 일단 아주 완강하네요. 그러니까 대개 이제 신년사를 보게 되면 새해의 국정운영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예상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이번 신년사에서는 4월 10일 총선이 있고 또 4월 10일 총선 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기대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신년사에서 아마 4월 10일 총선에 관한 건을 다룰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예상 하신 분들도 많았을 겁니다. 저는 전혀 다루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지만 그래서 이번에 윤 대통령의 2024년도 신년사가 어떻게 지금 쓰여지는가라는 부분들을 굉장히 이제 관심 있게 지켜봤는데 예상한 바와 같이 아주 그러니까 강하게 이 문제를 그냥 듣는 쪽으로 대통령이 확고한 입장을 드러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윤 대통령이 이 선거 공정성 문제에 대해서 언젠가는 말씀을 하실 것이다 언젠가는 다룰 것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해 오신 분들은 이번 신년사를 통해서 입장을 처리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들고 이것은 달리 이야기 하게 되면 2024년 총선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다르게 표현하면 민의와 달리 중앙선거관리회가 제조 생산하는 그런 선거 결과를 대통령께서 기꺼이 받아들이겠다 이것을 이제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고 동시에 지금 선관위 최대 현안이 된 위조 투표지를 제조하는 데 결정적인 도구이자 수단이 지금 되고 있는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 날인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은 일체 언급을 안 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국민의힘이 행안부 행정안전부와 함께 선관위 척과 마지막까지 조율했던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 날인이란 것은 이미 대통령 중심제 하에서 대통령 자신이 이 문제에 대해서 전혀 의지가 없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국민의힘이 그것을 관철시키기 위해 가지고 비용을 치르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후보별 득표수를 분석해 가지고 이 선거 조작에 가장 수혜자는 더불어민주당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거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는 유일한 공적기관이 선거관리위원회 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선거 조작을 행한 기관은 선거관리위원회다 이것도 이제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은폐 이렇게 대한민국에서 2017년 대선 이후에 발생한 9번의 공직 선거에서 일어난 부정선거를 은폐하는 그런 일련의 과정에서 가장 정점 가장 최고봉에는 대통령이 계신다 이렇게 이제 이번에 윤 대통령 신년사를 통해 가지고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경험해보시다시피 어떤 사람의 행동이나 행위를 볼 때 그 행동과 행위가 지나치게 특정 방향으로 이렇게 쏠리게 되면 거기에는 아주 뚜렷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대통령이 선거 부정 문제를 다루지 않아야 될 다룰 수 없는 아주 특별한 사연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사연 때문에 결국은 대통령은 어떤 비용을 치르더라도 이 문제를 덮는 쪽으로 그렇게 방향을 완전히 굳힌 것 같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동안 첫 번째 질문은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고를 쓴 것처럼 그 어마어마한 사전특표 득표수 조작에 침묵하는 것에서 이미 우리가 다 예상을 했지만 신년사에서도 선거 선자나 다루지 않고 선관이 관자나 다루지 않는 한 문장 한 단어도 가장 국민들의 최대 현안이지 않습니까 에둘러스 표현하게 되면 4월 10일 총선이 공정한 총선이 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와 전 부처가 선거 공정성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한 문장조차도 이제 포함을 안 한 것이 이번에 윤 대통령 신년사 입니다. 아주 특별한 그런 의미를 갖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사진을 이렇게 보니까 엑스포 유치를 하려 돌아다니실 때 뵈 가지고 그렇게 표정이 박지 가 않네요. 그러니까 대통령 자신도 고민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민생으로 들어가겠다 이렇게 해서 민생 관련된 그런 표현들이 있는데 신년사는 이제 그런 연설문 을 작성하는 사람들도 노력했겠지만 대통령도 여러 번 보시고 아마 수정 보완을 하셨기 때문에 그러나 표현은 아주 거친 표현이 검사답게 있습니다. 부패한 페그리 카르텔과 싸우지 않고는 뭐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그 부패한 페그리 카르텔 가운데 가장 어뜸이 부패한 부정성의 카르텔인 거죠. 대통령 이야기가 전혀 가슴에 와 닿지 않고 그냥 또 저렇게 떠들구나 그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어떻든 이번 신년사가 갖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는 이제 분명히 확인을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대통령은 죽었다 깨어나더라도 이 선거 문제를 언급하지 않을 것이고 해결할 그런 의지나 그런 의도는 전혀 없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번 신년사의 키워드는 가장 간단하게 요약하게 되면 민생현장 으로 들어가겠다. 민생현장 으로 윤 정부가 들어오지 않더라도 사람들은 저마다의 자리에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죠. 그러니까 국가의 수장이 이 선거 문제에 대해서 전혀 언급하지 않겠다. 그래서 굳센 침묵이라는 그런 표현을 쓸 수도 있고 굳센 외면이라는 그런 표현을 쓸 수도 있고 그리고 완전히 외면하다 이렇게 표현을 쓸 수 있는 것이죠. 지금인지 한 100일 정도 남았습니다마는 2024년 4월 10일 총선 결과가 발표 가 되면 그 총선 결과에 대해서 대부분은 이제 윤 대통령이 책임을 지 에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총선 결과가 끝나서 총선 에서 우리가 예상하는 대로 선관위 주도 위조 투표지 투입과 전산 프로그램 가동에 의한 후보별 득표수 조작으로 국민의힘이 대패하게 되면 저는 분명하게 윤 대통령의 책임을 부각시키고 그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룰 예정인 겁니다. 정말 제가 표현 가운데서 경상도 말로 뉘지다 이렇게 하는 표현이 있는데 그것은 사람이 행동이 꿈 뜨고 뭐가 이렇게 믿을 수 없다고 표현할 때 대개 시골에서 사람이 참 뉘지다 이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상황이 이 정도까지 와 가지고 국정원이 10월 10일 날 선관위가 그동안 무슨 짓을 해봤는지 위조 투표지를 제 3회 장소에서 생산할 수 있었고 그리고 사전 투표자 수를 조작할 수 있었고 그리고 선거 결과도 조작할 수 있었다는 그런 국정원 그런 감사 결과가 10월 10일 날 나왔고 그리고 이제 10월 27일 날 kbs가 내꼭지나 9시 메인 뉴스에서 선거 부정 문제를 다뤘고 25일 날 마지막까지 행정안정부와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회가 이견을 두고 다툰다. 그 이견은 바로 투표 관리관 개인 도장을 투표소에서 투표자에게 교부할 때 그렇게 투표용지에 찍는 그 문제를 가지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27일 날 그 아주 중요한 내용을 이제 선거관리위원회가 쏙 뺀 채 제도 개선안이라고 내놓은 겁니다. 아주 선거제도를 바로잡을 수가 있는 절요의 기회를 윤 대통령이 완전히 깔아뭉개는 그런 신년사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기회는 앞으로 오기가 쉽지가 않죠. 제도 하나만 고치게 되면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한 구할 90% 이상을 정상화 시킬 수 있는 것이 바로 투표 관리관 개인 도장을 찍는 겁니다. 세상에 여러분들 자동차를 한 대 사고 작은 빌라를 하나 사더라도 인감도장을 여러분 찍어야 되지 인감도장을 인쇄해 가지고 여러분들 사용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막도장이라도 찍지 않습니까. 인쇄해서 사용하지 않지 않습니까. 2017년 대통령 선거 이후로 2023년도 10월 11일 강수구청장 보궐 선거까지 모두 9번의 공직선거 에서 엄청난 부정선거가 발생했습니다. 그 부정선거는 두 개의 주요한 수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전산 프로그램을 이용해 가지고 후보 의 득표수를 조작하는 한쪽에서 훔쳐 가지고 다른 쪽에 더해 주는 아주 정확한 플러스 마이너스 전산 프로그램에 조작값을 입력해 가지고 후보별 득표수를 조작해 왔습니다. 두 번째는 그것을 합리화하기 위해 가지고 투표관리관 도장의 이미지 파일을 활용해 가지고 제3의 장소인 인쇄서에서 위조 투표지를 대량으로 만들어서 대충 선거관리위원회가 주도한 전산 프로그램에 의한 후보별 득표수 조작에 맞춰 가지고 사전투표가 끝난 다음에 준비된 위조 투표지를 대량으로 투입하는 그런 방식으로 부정선거를 해 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막을 수 있는 가장 강력하고 그리고 가장 화력이 뛰어난 바로 제도 개선이 위조 투표지 생산에 결정적인 기회를 하고 있는 바로 투표관리관 이미지 파일 사용을 금지시키고 공직선거법 에 규정한 것처럼 바로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을 투표용지에 찍게 하면 제3의 장소에서 위조 투표지를 제조하는 것이 근절될 텐데 끝끝내 연 대통령은 그것을 그냥 함구하고 덮는 쪽의 선거입니다. 그래서 부정선거 은폐론자의 대열에 선 사람은 조갑제나 이준석이나 하태경 이나 정규제 같은 사람은 아니고 그 사람들은 잔챙이들이고 가장 최정상의 바로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있다 이렇게 보면 정확한 판단일 것이다. 그래서 2024년도에 예상하는 대로 10월 11일 강수구청장 보궐선거 수준으로 선거인수 기준으로 사전투표율을 뻥튀기하는 7.5% 정도를 이런 뻥튀기하게 되면 329만 표를 투입할 수 있습니다. 유령사전투표율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4월 10일 날 총선에서 예상대로 국민의 힘이 부정선거의 힘이 벗어 대표를 하게 되면 그 책임의 상당 부분은 윤 대통령이 짊어져야 된다. 이 부분을 제가 냉정하게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함구하기 때문에 한동훈 씨에게는 어떤 기대를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냥 다 그 사람들은 같은 동류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도 이제 국민들 가운데서는 미워도 다시 한 번 이렇게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계시면 이번에 윤 대통령의 신년사를 통해 가지고 분명하게 윤 대통령께서 입장을 정리해서 발표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 신년사에 담긴 내용이 다 힘이 없는 겁니다. 속된 말로 하면 매가리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말이든 행동이든 간에 그 말이든 행동이 힘을 받으려고 하면 바로 그 말과 행동에 진실이 들어있어야 되는 거죠. 진심이 들어있어야 되는데 다 그냥 세상 표현을 쓰면 그냥 놀고 있는 겁니다. 민생 현장으로 들어가고 모든 국정 의 중심은 국민입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가 될 것입니다. 이런 말들이 다 말장난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냥 사기꾼들이 하는 이야기처럼 보이는 겁니다. sup 있는처럼 윤 대통령과 한동훈 끼리끼리 잘 놀고 있습니다. 그렇게 표현하셨네요. 자 여러분 낙담하지 마시고 또 세상은 이변이라는 것이 있으니까 언제 제가 자주 말씀드린 많은 한국 역사 전편을 통해 가지고 관 정치 권력은 항상 민간을 수탈하거나 약탈하는 그런 대상으로 삼았지 민을 위하는 그런 정신은 상당히 드물 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러면 특별하게 아주 실망하거나 이런 부분을 좀 줄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생각이 듭니다.